어느 도시에 비가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앤디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앤디는 어린 시절부터 늘 비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특이하게도 앤디는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항상 남색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그 우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. 아무리 비가 좋아도 비 맞고 다니면 못써. 앞으로는 꼭 이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을 감상하렴. 매일 비를 맞고 다니는 앤디를 걱정하는 마음에 엄마는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남색 우산을 선물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여름, 앤디의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우산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. 앤디는 우산을 들고 다니면 엄마가 항상 곁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. 이를 본 친구들은 앤디를 남색 우산이라 불렀습니다. 우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앤디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의 자리를 내준 적 없는 우등생이었습니다. 그런데 앤디의 학교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앤디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만년 전교 2등 혜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. 해리는 앤디에게 강한 직투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앤디가 전교 1등을 차지했고 해리는 2등이었습니다. 결국 열등감이 폭발한 해리는 앤디가 아끼는 우산을 몰래 훔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우산은 학교 옥상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. 우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앤디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우산을 찾으러 다녔습니다. 얘들아 혹시 내 우산 못 봤어? 내가 왜 들고 다니는 남색 우산 말이야. 정신없이 학교를 헤매고 다니던 앤디는 학교 옥상에서 처참하게 타버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우산을 발견했습니다. 어? 어떻게? 왜? 왜?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고 이런 짓까지 한 거지? 도대체 누가? 절망과 분노로 몸을 떨고 있는 앤디 앞에 파란 마스크와 보라 마스크가 나타났습니다. 이 수학 문제를 푼다면 너의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만든 인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427개의 마스크가 있다. 그 중 하얀 마스크가 144개의 마스크를 가져가면 하얀 마스크는 몇 개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가? 144개요? 하얀 마스크 가지고 갔다면서요? 이게 무슨 수학 문제예요? 훌륭하구나. 속지 않다니. 이제 너에게 선물을 주마. 이것은 나와 보라 마스크의 힘을 융합해 만든 남색 마스크다. 이 마스크를 쓰면 네가 찾는 인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남의 물건을 훔친 녀석에게서 나는 냄새를 찾아가거라. 대신 마스크를 쓰는 순간 더 이상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. 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. 그래도 그 마스크를 쓸 거야? 엄마의 유품을 망가뜨린 녀석만 찾을 수 있다면 상관없어. 어차피 난 줄곧 혼자였어. 결국 앤디는 남색의 마스크를 쓰고 괴이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. 너, 너는 앤디? 어, 어떻게? 냄새가 정말 찾기 힘들구나 해야 돼. 도대체 왜 그랬지? 뭐, 무슨 소리야? 내가 뭘 어쨌다고? 거짓말까지는 운이 나야 해. 남의 물건을 훔친 나야. 혼이 나야 해, 앤즈. 왜, 왜 왜 왜 비가? 여긴 교실인데? 뭐, 뭐야? 이 비는? 그 후 앤디는 엘단 마스크와 파란 마스크, 그리고 보라 마스크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남색 마스크라 불렀습니다. 남색 마스크는 남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거나 훔친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맡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정 공간에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며 비의 pH 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강한 산성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이 비가 머리 위로 쏟고 닫힌 일이야. 남색 마스크는 IOI의 소나기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날 때 항상 이 노래를 홍화거리며 나타난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노래소리가 들린다면 재빨리 우산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. 드디어 무지개가 완성되었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